안녕하세요. 저는 국가무용문화재 53호 최상장 보유자 서신정입니다. 최죽상자의 준말이 최상인데요. 색채채자에다가 상자상이에요. 한자로 색깔이 들어가 있는 상자라는 뜻인데 대나무를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얇게 만들어서 염색해서 문양이 들어가면서 짜 만들어진 상자입니다. 담양이 옛날부터서 대나무가 자생을 한 곳이잖아요. 담양 대나무는 강하고 질겨요. 그래서 우리 생활공예품으로 정말 안성맞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담양에서 최상이 시작이 됐고 최상이 발달되고 있고 지금도 전승을 하고 있고 그래요. 그 칼라는 자연을 보면서 없고요. 자연 조화로운 것들 그리고 디자인은 제가 정식으로 디자인 공부도 안 했고 그런 학교 전공도 안 나왔는데 어떤 전시회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어떤 작품을 딱 보면 그냥 연결이 돼요. 저 부분을 일을 일을 고쳐서 내 것으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니까 그 발상에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최상의 한 개가 완성되기까지는 짧게 열흘에서 어떤 거는 세트로 하면 한 달 40일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완성이 되는데요. 1번부터 10번까지 전 과정이 있다면 그 1번부터 10번 전 과정을 전부 손으로 데칼 하나로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이고요. 최상을 만드는 온 재료인 대나무는 왕죽을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담양산 3년 된 대나무를 쓰고 있고요. 그 통 대나무를 가지고 일정한 간격으로 쪼개요. 대반을 치고 대반을 친단 말은 대나무 두께, 쪼갠 대나무 두께가 있는데 그 두께를 중간 지점으로 기준을 잡고 안쪽은 속대로 분류하고 중간 지점에서 겉대로 나가는 부분은 겉대로 분류를 하는데 그 분류하는 작업을 대반치기라고 해요. 거기서 다시 세분화를 해요. 절반 정도로 그렇게 다시 쪼갠 작업을 하고 일정한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조롱빼기라는 작업을 합니다. 이런 판이 있어요. 그래서 조롱칼을 딱 꼽아놓고 그 대반친 대나무를 간격을 조롱을 이렇게 쭉쭉 빼냅니다. 그러면 이제 간격이 일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나무를 얇게 만들기 위한 작업인데 이거를 대뜨는 작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입으로 쫙 물고 쫙쫙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대뜨기 작업이 끝나면 이제 훑어야 돼요. 정의장처럼 더 얇게 만드는 작업인데 이제 무릎 이렇게 양반다리하고 여기다 가죽을 대고 훑은 칼로 이렇게 훑어요. 훑으면 이런 아이보리 대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온하는 색을 염색을 하죠. 노란색은 치자꽃, 빨강색은 소목이라는 나무를 삶아서 하고 그 다음 블루톤 같은 거는 쪽풀을 숙성을 시켜서 재물을 넣어서 염색하는 그런 블루톤이 나오는데 그렇게 염색을 하고 그런 어떤 천연 재료를 삶아서 염색을 할 때가 많아요. 염색을 한 대나무를 이제 말려서 이제 최상 밑바닥을 짭니다. 밑바닥을 짜고 나서 최상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 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 탯대를 연필로 그려놓고 모서리 접게 하고 이제 높이 짜기를 하고 이 최상이 손이 많은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최상이 한 겹이 아니에요. 속상자가 또 포개져 들어가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틀린 것이 뭐냐. 대나무 염색 안 하고 대나무 넓이가 넓어요. 그리고 두꺼워요. 속상자를 포개고 나서 탯대라는 틀을 가지고 티를 메요. 티를. 그리고 이제 나온 것들 커팅하고 안 예쁜 대나무 탯대를 비단이나 삼배나 예쁜 천으로 바느질 해가지고 다 싸요. 그리고 속부분을 한치로 도배를 두 번을 다 해요. 그리고 나서 삼배로 다시 또 도배를 해요. 그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견고하거든요. 그렇게 최상이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죠. 전부 손으로 하는 거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문화를 보면 농이 보편화되지가 않았어요. 정말 부자 궁궐에서나 부자 양반들이나 농을 썼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일반 평민들은 대부분 이런 나무로 만들어진 괴짜을 농으로 썼는데 최상의 주재료가 대나무입니다. 직조 짜임으로 짜 만들어진 상자거든요. 통풍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곰핑이 쓰는 거는 없고 그 대나무 소재 자체가 가벼운 거라서 이렇게 선반에 다 올려놓고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법은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오리지널 기법 그대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 생활 공예품들을 좀 많이 이렇게 좀 변신을 시키고 있는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죠. 우리 집이 가난한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이걸 해보니까 그걸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답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쓰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좀 거들어주고 도와주면 물건이 더 나오잖아요. 한 개 나오고 두 세 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판매가 되면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었을 거 답이잖아요. 아 야 이거 집에 있을 동안이라도 이거 이 한 부분만이라도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을 건데 안 하셨어요. 근데 안 하신 이유가 뭐냐. 이걸 해가지고 부작에 못 사니까. 아 그리고 자식한테 어려운 거 안 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부모님들 그 마음이.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버지 내가 집에 있을 동안만이라도 좀 도와줄까요.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우리 아버지 반응. 아 야 그러면 좋지야. 배워서 남주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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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웠잖아요. 배웠잖아요. 기초를 배웠잖아요.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 그러면 말씀을 좀 하시지. 그래서 이제 하게 됐는데. 내 적성이 맞았고 좋아서 이제 나 같은 경우는 했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든 일을 그 정도는 다 감수가 되더라고요. 참고 기다리면서 묵묵히 내 일만 하는 거. 최상만 짜는 거. 그거였습니다 저는. 너는 또의 친구야. 그 다음 주에 오는 날씨에 natürlich 참원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 다음 주에 오게 заедst. 배웠습니다. 나는 오늘 법률에서 당신이 지난번에 다가야 되버렸어요. 하야라. 내가 당신을 계신 거죠. 하야라. 내가 당신을 계신 거죠. 그 다음 주에friend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